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자, 세원여대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수백 요. 위넓혁, 날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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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넓혁. 네 안녕하세요 위넓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숙제를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끝까지 재미있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로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역시 소녀들 여러분 너무 뜨겁네요 지금 날이 풀렸는데 너무 뜨거워서 옷을 다 벗고 싶어요 와우 벗으세요 저 나한테 얘기 안 벗고 싶다고요? 하지만 곧 숨은 여기 이것만 웃으세요 네 장난이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저희 민호와 함께 뜨겁게 오늘 방문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호 리더 방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여대 축제 오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생각보다 약간 기대도 많이 하고 왔고 걱정도 많이 하고 왔는데 전혀 그런 걱정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끝까지 재미있게 저희가 즐기다 가실 수 있게끔 노래 열심히 불러드릴 테니까 아는 노래 지금 진짜 크게 불러줘야 돼요 알았죠? 위너 이승훈입니다! 어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이죠 고3 때 여대로 진학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너가 되어서 수원여대에 찾아오게 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꿈을 잃었네요 그렇죠 오늘 드디어 드림스컴스트로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여대 진학을 했고요 저기 이제 앞에서 열정적으로 호응을 해주신 학생들과 함께 저기 뒤편에 계신 분들도 저희 위너 잘 관람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술은 내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너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위너 없어요 내일 위너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놀고 위너한테 치해주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저희가 여기 무대 조명이 너무 예쁜데 저희가 좀 더 조명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 조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좀 비춰주세요 그 예쁜 빛을 그 뒤에 계신 분들도 어두워서 딱 불 켜면 되게 예쁘거든요 하나 둘씩 올라오네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도 들고 계신 휴대폰에 라이트를 한번 켜주시면 반짝반짝 반짝반짝하게 어우 예쁘다 와우 진짜 멋있다 와우 이러지게 안 켜는 상황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 뭐 자 근데 그보다 일단 여러분들 앞에 밀면은 그렇죠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밀면 안 되고요 조금만 서로한테 양보하면서 어차피 조금 앞으로 온다고 가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사람 좀 양보하면서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K YOU così